4. 박규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박규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임종호 선수의 장점인 바나나플릭이 많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패배하게 됐는데 원올 짧게 네트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범실이 나오고 말 또 소력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 탑스피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스코어는 3대1입니다. 백핸드 랠리 과정에 박규현 선수는 막아야 됩니다. 스코어는 3대2 강한 탑스피 직선으로 꽂아 넣으면서 가져가고 있는 네 번째 매치입니다. 백핸드로 밀어넣었던 임종훈 오 이번에는 백핸드로 득점을 올렸던 박규현 4. 백핸드 싸움에서 임종훈이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한 점 앞서나가고 있는 임종훈입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이번에도 바나나플릭으로 득점을 올리고 리드 자 따라가 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네 스코어는 6대5가 됐습니다. 백핸드 바나나플릭 하지만 깨개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코어는 6대7 리드를 다시 잡아 나가는 박규현입니다. 강한 스매시! 결국은 마침표를 찍어주는 박 임종훈의 서비스. 서비스 득점! 네 실제로는 서브 회전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트플레이. 길어지는 과정은 박규현입니다. 한 점 차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네번째 매치. 바나나플레이크 강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경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선수들의 자신감이 배가 됩니다. 스코어 10대9. 첫 번째 게임 포인트를 잡고 있는 박규현. 결국은 블록해내면서 경기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빠른 공격! 하지만 대응을 하고 본인이 찬스가 나왔을 때는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임종훈 선수가 느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빠른 공격! 빠른 공격!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템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임종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박규현 3홀이 되었습니다. 길어지는 렛리스 속에서 받아낼 수 없었던 박규현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점수는 3홀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하게 기습적으로 스코어는 4대3 자 이번에는 백핸드 플릭이 그대로 이번에도 임종훈의 득점 자 이번에는 포스 공략이 좋았던 강한 탑스피 이번에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스코어 6대5 이번에도 빠른 템포로 서브를 넣어봤던 3대5 이번에도 임종훈의 노림드가 처음하지 않습니다. 반중이 바빴습니다. 강한 대가선 이어지는 랠리 다크핏 와우 야 잊지 맞고 떨어지면서 결국은 임종원 때문에 지금 초조한 것 같아요 세븐올 야 역시 빠른 공격 상황에서는 박규현 자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자 결국은 다시 한 번 박규현의 범신 자 직선적으로 백핸드 밀어봤습니다 랜딩 과정에서 결국 마치 표를 찍는 건 예 박규현 선수가 범실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0이 됐고요 자 갖다 대봤습니다만 길게 벗어났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투올 이번에는 탑스펜이 벗어납니다 어떤 프로리그에서는 이런 제스처라든지 퍼포먼스 굉장히 좋습니다 한 점 쳐 이번에도 강하게 박규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임종훈의 서비스 자 탑스피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임종훈의 포인트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스코어를 따라가면 본인한테 기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빈 공간을 너려봤는데 범실로 이어지다 보니까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움츠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백핸드 대결에서 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신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범신 따라 붙기 위한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걸 탑스피드로 포인트 점수는 넉 점차입니다 자 범신이 나왔어요 자 범신이 나왔어요 어느덧 점수는 3점 차입니다 아 아 아 백핸드 싸움에서 이번 아 아 점수는 3점 차 아 아 아 살짝 벗어났네요 다시 한번 돌아온 박규현의 서비스 타임 ema blessed 와 ㅎㅎ 진짜 아 아 이렇게 되면서 박규현 선수가 매치 포이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